우리 지난주까지는 의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들이죠? 여덟 번째 복이었죠? 박해를 받는 자 우리 지난주 본문을 한번 좀 보십시다 10절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모든 내용을 사실상 결론 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제는 간단해요 소금으로 살아라 빛이 되라 이렇게 하면 매우 단순한 메시지가 될 텐데 이 속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또 현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중적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접근해 보겠는데요 전제를 반드시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기자가 무슨 관점에서 항상 글을 쓰고 있는가를 본문을 읽을 때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기자가 구약을 잘 이해하고 구약의 배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책인 것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주 사복음 중에서도 매우 구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구약의 성경을 몇 구절 함께 보면서 오늘 도대체 이 소금으로 빛으로 오라는 이 뻔한 주제 같아 보이는 이 메시지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또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였는가를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주제가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는 그랬어요 오늘 설교 듣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겠지 그런데 항상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또 더들어가서 성경 안에 너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팔복을 쭉 설명하시다가 사실상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 문맥에서 방금 어떤 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죠? 제자들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평범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첫째 문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첫 번째 독자가 누군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지난주 설교의 대상이에요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박해는 누구를 위한 박해였죠? 의의를 위한 박해였어요 그 의의는 어떤 사상의 체계나 또 이데아의 세계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의의는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실체가 어느 분입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팔복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 될 것이고 복이 있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도 결국은 바로 그런 박해받는 환란과 공고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 이 너희라는 것은 그 시대에 지금 이 설명과 이 선포가 어디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산 위에라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뒤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희는 그런데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소금 원래 원문에는 영어 번역에도 보면 이게 세상이 아니고 땅이에요 땅 이걸 조금 의역을 그냥 세상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원문에는 정확하게 땅입니다 개 땅이에요 원래 헬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의역해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유대 관점에서 마태가 왜 하필 세상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땅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차용해서 썼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인식 세계 또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땅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염두할까요? 땅은 언제나 세상 전체를 대신하는 유대식 표현이고 동시에 땅은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시공간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번역이 번역을 거쳐오면서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죠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선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우린 교회에 소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금통 안에 소금끼리만 뭉쳐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소금은 골고루 뿌려지고 흩어져서 적소, 적재,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가끔 소금끼리만 모여있다면 소금끼리만 뭉치고 소금끼리만 좋아서 서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세상에 소금이라고요 일터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특별히 집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우리끼리만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우리는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주제인 소금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이 소금은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 월급으로도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글을 보니까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 월급으로도 줬어요 셀러리 셀러리 그만큼 소금이 고대 시대에서부터 그 중요도에 대해서 돈의 가치만큼 사람들에게도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소금의 용래를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우선 소금의 용도 용도를 좀 보십시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첫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는 걸 방지해요 두 번째 뭘까요? 맛을 내요 요즘 제가 거의 매일 샐러드를 먹어요 푸성귀 야채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끊고 야채만 먹어요 하루에 꼭 야채를 그냥 한 그릇씩 먹어요 정말 약 먹는 심정으로 먹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야채를 싫어했는가 하면 사실 야채를 평생에 거의 안 먹었어요 과일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만 계속 먹은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한 달이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이 소금기가 없으니까 야채만 노상 먹으니까 사람이 재미도 없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는 재미가 참 대단한 거구나 그냥 제대로 된 음식들을 늘 먹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야채만 소금기 없이 야채만 먹다 보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소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어요 소금을 식민지 지배국가 피 지배국가에게는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백성들에게는 소금을 적게 주거나 안 주는 겁니다 염분을 그만큼 우리 몸에도 염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기능은 크게 용도상 두 가지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또 두 번째는 맛을 내요 이거는 고대서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선명한 소금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다음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소금은 좋은 곳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그래서 이 소금을 무슨 소금이라고 하냐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의 기능은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맺어요 소금은 뜻밖에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영혼성을 강조하고 사용할 때 메시지화 할 때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골로세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 거친 사상과 언어 습관이 가득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언어가 거의 망가져 있거나 가시가 돋혀 있거나 공격성 언어가 많죠 그런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같은 맛은 무슨 뜻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죠? 적절한 말 금쟁반의 사과와 같은 말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레위기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이요?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재물에 또 뭐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소금이 제사 행위를 할 때 소금이 쓰여져요 그 다음에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선을 돌려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의 아이러니 속에 참 기메킨 예수님의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소금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타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뿌려지고 쓰여지고 녹아질 때 그 소금은 기능이 드러나요 맞죠? 그런데 그 소금 자체의 소금의 짠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그 소금을 뭘로 짜게 할까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소금을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이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몇 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이 대목을 잘 넘어가야 나머지 빛도 우리가 빛주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소금 치다가 오늘 끝납니다 다시요 소금은 성격이 이타적인 거예요 뿌려지고 녹아질 때 맛을 내고 그 기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 자체가 짠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잃어버린 소금의 짠 맛은 뭘로 복원이 되거나 뭘로 회복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며 예수님이 이 말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실까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조금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요 지금 제 설명 방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와야 이 메시지를 이해한 겁니다 이 설명을 이 본문의 의도를 이해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 보세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절대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설명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맛을 잃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지금 이 산 위에서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 설명을 이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이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어느 공동체의 샘플이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또 그 교회를 구성하여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의 강조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소금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종교성의 강화 또는 강조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보다 더 센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을 왜 이렇게 세게 하는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말라의 강조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의 삶은 소금으로 드러나고 적소에 녹아지고 세상에서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존재의 싸움입니까? 이건 존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종교성을 드러내는 어떤 형태를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는 것은 오히려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기도의 시간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우리의 잠자는 시간과 호흡 한 끝까지도 우리 삶 존재가 소금으로서 살아내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소금으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하라 말라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다음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역시 여기에 너희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박해 속에 있는 제자들 어디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이 지금 어디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서론 부분에 분명히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마태라는 기자의 손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이 기록될 때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이래 종말입니다 이사야가 종말론적 개시를 받은 거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어떻게 할 것이라 모여들 것이라 산 위에 쉬운 산 위에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종말론적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분명해지죠? 이사야가 말한 산에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종말론적 그림이에요 완성될 나라 최종적인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려서 이 이사야의 글을 염두에 두고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동네라는 말이 오늘 우리식 청파동 이런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 말에 정확하게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시는 시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실상 이 예수님 당시에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죠 뭘로? 이중성과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전을 예수님께서 위안복음 2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자 그랬어요 내가 사흘만에 지우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그것을 모형하는 그림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당시에 종교 패권자들에 의해서 온갖 인간성을 짓밟고 착취하는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이 성전이었어요 빛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선한 개념입니까? 나쁜 개념입니까? 선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성은 대조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빛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드러나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예루살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종말적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이다 참된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만 이 부분만 해석을 넘어가면 오늘 해석은 다 끝나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 위에 동네는 무슨 가난한 산동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동네라는 말이 폴리스 즉 시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모든 도시의 총아 상징적 현장은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도성은 온갖 종교의 구종물로 오늘날 치탄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종교의 탐욕으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설명했던 최종적 이루어질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질 때 그런 더럽고 부정한 종교의 탐욕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고통과 억압에 집어넣었던 그런 도성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어둠의 부정적인 면모들이 종말론적으로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꿈꾸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를 이 선포를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산위에서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에도 이 산위의 기능을 이뤄선 안 돼요 산위에 비추이는 빛 속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비춰야 돼요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곳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서 결론입니다 이 빛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일까요? 윤리적 삶일까요? 물론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런데 16절을 보십시다 이같이 너의 빛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너의 빛이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 부분이 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말 번역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걸 사역하면 이렇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이같이 너희 안에 빛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역을 해서 직역을 하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라면 누굴 얘기합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호흡, 눈빛,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저거는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이완인데 음악 프로였어요 조용기 씨가 앞에 앉았고 누가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럭커 김종서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김종서 씨가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또 워낙 잘하는 가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가 평가를 하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종서 씨는 참 나를 많이 닮았어 그 한마디에 펑펑 울어요 김종서 씨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교회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예수 정말 저 교회는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저 가정 예수님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그 의의가 누구란 말입니까? 크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빛의 정체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붙들고 또 박해와 모순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나가서 뚝심 있게 뚜벅뚜벅 한 주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므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